충남도와 예산군은 국가안전대진단에 맞춰 예당호 출렁다리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진행된 현장 점검에서는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출렁다리 구조물, 전기 조명 시설 등을 살펴보고 육안으로 보기 어려운 교량 케이블, 바닥 프레임 등 사각지대는 드론을 활용해 확인했습니다. 한편 예당호 출렁다리는 길이 402m의 국내 최장 현수교로 2018년 중공 이후 현재까지 500만 명에 가까운 관광객이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